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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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에는 바라지 않고 그 이름만으로 간절하며 충분하기도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리 오직 예수에는 바라지 않고 그 이름만으로 간절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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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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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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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위가 나의 우진 이스라엘 오진 예수의 마음으로 나 주문합니다 주 나의 우진 이스라엘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알레르기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부족한 것도 상관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은혜를 회복하고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은혜의 도피성을 항상 누려라 항상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보면서 나를 스스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도피성이 있어서 그리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 도피성 대신 완전하신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면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노바디 현장 아무도 갈 수 없는 또 아무도 할 수 없는 또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그 현장으로 가게 돼 있다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한 주간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 또 나를 바꾸려고도 하지 마시고 오늘 찬양 가사처럼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는 축복 노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은 전도운동의 미래 전도운동의 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탁탁 치면 당황을 하게 되잖아요 당황을 하면 본색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인본주의가 나오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잡은 언약이 나오느냐 그게 나의 평소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겠죠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갔습니다 또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기의 인본주의를 쓰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자기 거를 내놓는 교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은해주셔서 언약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걸 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비록 스스로 자처했지만 로마 감옥에 있는 장면입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을 하면서 로마 군인이 감시를 하는 그런 가운데 셋집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감옥 생활이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 인생이 예수님을 알고부터 굉장히 고난 같은 인생이 시작됐거든요 그 전에는 오히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고 제자를 세웠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언약이 찾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험과 갈등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또 살인 위협을 받고 죽이려고 결사대가 동원되기도 했잖아요 또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래 놓고 오늘 로마 현장 전도의 마지막 여정 현장에 바울이 도착해서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환란과 시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해가지만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적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절대주권을 붙잡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니까 모세가 얘기했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시고 여러 가지 광야의 어려움들을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주권 속에서 광야를 주신 거죠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고백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주권을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이 절대주권을 알았던 요옵은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도 다 뺏기고 친구들도 등을 돌리고 공격을 하고 또 자기 몸도 병이 들어서 완전히 모든 것을 잃게 된 그 순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절대주권을 알았단 말이죠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좋든 싫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시험과 갈등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아 이게 바로 축복의 길이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시험과 갈등인데 이게 축복의 길이다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 일로 보금들은 남자의 수만 해도 5천명이나 됐다 했습니다 그 동네가 완전히 뒤집힌 거죠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유대 법정 앞에 세워서 신문을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4장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하지를 못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협박하고 놔줄래 했어요 그때 그냥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가 네가 스스로 판단해 봐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죠 이제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험과 갈등 환란이 왔는데 오히려 그 핍박 때문에 교회는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면 반드시 교회는 성령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5장에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시험들게 했잖아요 교회를 시험들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죽어버렸죠 그때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셨다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됐다 오히려 시험이 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역사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축복의 길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6장에도 보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싸우면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불러서 모아서 이렇게 포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일꾼을 세우자 그래서 일곱 명의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이 집사님들이 세계보고마의 큰 역할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내분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일꾼이 세워졌다니까요 교회에 어지러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일꾼이 오히려 세워진다는 겁니다 축복의 길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테반이 순교했습니다 스테반의 순교는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그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보금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보금을 증거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셔서 보금을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보금의 씨앗이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스테반 환란 때문에 사도행 11장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이제 헬라인에게도 보금을 전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빗박이 일어나서 순교했는데 더 큰 문제를 열리는 거죠 보금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보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선교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보금 전환이 있었지만 이 선교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 16장에 보면 바울팀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귀신들린 여정이 있었는데 그 악신을 떠나보내죠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힌 그 환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간수들이 다 듣더라 했죠 그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들이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를 말리면서 보금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간수와 그 가정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와 그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 지역에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팀을 만드시는 겁니다 루디아와 또 귀신들렸던 여정과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 하나님이 이 지역에 전도운동할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사도행 28장 오늘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여기가 로마 감옥이잖아요 근데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원래 이것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데려와서 보금을 전했어요 아까 전에 읽었던 그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많은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와서 보금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 중에는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또 이방인에게 보금을 전해야 되겠다 또 그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걸 2년 동안 했다 했습니다 2년 동안 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무도 막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감옥이 오히려 로마의 전도운동 또 세계보금화의 플랫폼이 된 거죠 사도행점만 봐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갈등이 뭐냐 축복의 길이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 삶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사단을 기쁘게 하던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 손길이 바로 시험과 갈등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래서 시험에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축복의 길이다 그리고 시험과 갈등은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 과정이다 여기서 회복해야 될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어제 집회를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았죠 남은 자의 기도 24 순례자의 기도 25 랩런트의 기도 0원 이 세 가지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시험과 갈등을 통해서 생을 걸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시험과 갈등입니다 24시 남은 자의 기도로 오직을 발견하는 기회가 바로 이 시험과 갈등이에요 요셉의 눈에는 이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 애굽으로 가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보디발의 집 장관들이 모이는 감옥이 바로 바로왕을 살리고 애굽 민족 세계 살리는 길로 보였어요 감옥을 가는데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24시 기도 오직을 발견하는 기회다 또 시험과 갈등은 바울에게 감옥이 오히려 절대 조건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 조건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순례자의 기도 25시가 발견되는 기회입니다 다른 조건이 우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자꾸 조건을 따지고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 없고 문제와 위기가 와도 괜찮고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절대 조건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당연히 사단이 포기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절대 조건을 발견하는 시간표였죠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그 환란이 오히려 40일간 감남산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절대 조건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내려와서 10일간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대 조건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믿으면 잡아 죽인다는데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조건이 됐습니다 성령충만 받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전도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조건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 절대 조건을 발견하는 기회로 만들어라 그리고 시험과 갈등은 랩런트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하는 기회다 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 같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된다 그러나 절대 가능을 발견하는 시간표다 형들이 전부 의식주만 쳐다 왔습니다 그러나 랩런트 다위 세계는 세계 보고 말하는 영원의 기도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다고 볼 때 과연 환란 시험 갈등이 문제입니까?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붙잡혔다 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바울은 감옥이라는 최고의 특혜를 누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갈등 우리한테도 많잖아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 일어납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를 찾는 기회다 축복의 길이다 절대의 주권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그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제목이 전도운동의 미래라고 했는데 오늘 4등의 28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끝까지 전도운동하고 있었잖아요 바울이 전도운동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했겠죠 바울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남긴 게 뭔가 분명히 후대를 두고 이 보금운동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남겼을 것인데 저는 요즘 그런 기도 제목이 붙잡혀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선포되던 언약인데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보금만 했는데 다 된다는 거에 증인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 보금을 남겼거든요 증인 문서를 통해서 그게 바로 신약의 성경이 됐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보금운동으로 이어지게 됐죠 말씀만 따라갔는데 되어진다는 것 여기에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돼요 이걸 또 후대에게 남겨야 됩니다 보금만 했는데 된다 엄마 아빠가 문제 오는데 인본주의 쓰는 거를 자녀들이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리 문제가 와도 보금을 붙잡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결과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보금만 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겠죠 그게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될 자리예요 인본주의 하지 않고 돈 걱정하지 않고 사람 갈등하는 거 하지 않고 우리가 이거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다 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랩런트들이 보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한테 증인으로 서야 돼요 아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보금만 하는데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시는구나 여기에 증인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울이 남긴 거예요 보금을 남겼다 그리고 또 바울이 남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저는 요즘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기도 속에서 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지 않으면 많은 일을 하면 힘이 들고요 많은 사람을 만나면 갈등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기도 속에서 하면 모든 사람을 섬기고 감사로 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기도에 가장 깊은 것을 누렸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셋째 하늘까지 끌려갔다 했습니다 기도에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던 사람이죠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내가 알지를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다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흘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시죠 다소 사람 사올이라는 저 사람 찾아가라 그가 뭐 하는 중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중이다 했잖아요 바울은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기도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은 기도의 20사실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제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쳤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했습니다 또 빌리포 교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라 했잖아요 바울은 제자들에게 늘 24시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아까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고난당했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돌맞고 살인 협박당하고 퇴장을 막고 세 번 파손해서 죽을 뻔하고 그런 일을 쭉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너에게 얘기하지만 이런 일은 고사하고 그 말은 이런 일은 나한테 크게 환란과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나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이상한 얘기가 있습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했어요 아니 대전도자 보금을 누린 바울이 무슨 눌린 일이 있었을까 거기 28절에 보니까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것이 내 안에 늘 눌린 일이다 그 말은 눌린다는 말이 아니라 24시 기도했단 말이겠죠 늘 교회를 위해서 보금을 위해서 늘 그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누렸던 24입니다 순례자의 기도죠 어느 정도 24시 했냐 너무 어려운데 그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게 순례자들이 누렸던 기도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138 그것으로 24시 하는 기도를 누렸다 우리가 이 기도를 체험하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전도운동이 후대까지 지속이 됩니다 다락방의 마지막 훈련이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 기도의 비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RTS에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생긴다잖아요 그만큼 이 후대들을 두고 지금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메시지 흐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의 흐름이 기도에 대한 부분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만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무엇인가 순례자의 기도가 뭘까 또 추천된 책도 읽어보고 여러분 24기도의 비밀을 누려야만 이게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를 후대들에게 남겼다 이게 전도운동의 미래를 두고 바울이 남긴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 번째로 전도의 교과서를 남겼어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전도여정, 선교여정을 걸었던 것이 전도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단체에서 20가지 전도 전략을 현장에 적용시켰죠 이거는 전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와 바울이 펼쳤던 전도입니다 전도운동이 시대를 넘어서 지속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성경을 해석하는 그 부분이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우리만 성경을 특별하게 해석한다면 그것은 지속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특정한 전도운동하는 그 단체에 주신 특별한 천명이 있습니다 그 특수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다르빵 전도운동에 특수성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보금을 말하는 게 이게 우리의 천명이에요 그래서 지나치리만큼 반복하잖아요 지나치리만큼 보금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왜 했던 얘기를 또 하냐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는 더 필요한 게 없으니까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오직 보금 그게 우리 단체의 천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특수성 천명이 뭐냐면 현장성 회복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보고를 할 일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 잠시 들어갔거든요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달인 목사님이 짧게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그때 무슨 메시지 주셨냐면 우리 교회는 전도만을 위한 교회다 우리 위원분들이 우리 교회가 전도만을 위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심부름해달라 그렇게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저는 짧은 메시지지만 아 그렇다 맞다 그걸 또 제 마음속에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제1회 제8회 하나성교대를 준비하고 있죠 근데 지금 8년차 들었는데 제1회 때 여러분 주제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7년 전 얘기인데 7년 전이라 잘 기억 안 나시죠?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단위 목사님 주셨는데 선교의 현장성을 회복하자 했어요 선교의 현장성 그래서 그때 많은 단기 선교가 나라마다 시작되고 그랬죠 물론 막 나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단체에 주신 천명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불신자들을 보금 듣게 하고 계세요 4등견 13장 48절에 오늘의 그날의 미끼로 작정되느냐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2021년 9월 29일이잖아요 오늘 29일 수요일에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든 그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달해서 구원받게 하셨겠죠 오늘 그렇다면 그 자리에 내가 과연 쓰임 받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때는 구원사역을 잠시 쉬시는가 제 양심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이 현장성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사역이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착각이고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빠져야 될 거품이 다 빠졌구나 억지로 만들어서 하던 것은 다 이제 빠졌구나 그럼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다 전도하기 어렵고 불신자 전도 이제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된다는 거에 증인으로 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 보금 안에서 잘 양육하면서 절대로 저 밖에 있는 보금 받아야 될 랩런트들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도 반드시 코로나 시대에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시대든 핍박의 시대든 코로나 시대든 제자들 숨겨놓고 전도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다민족 집중훈련 했습니다 이제 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거의 못 왔고요 외국 사람 중심으로 이번에 했는데 세 개 팀으로 나눠서 영어 러시아 또 중국어 이렇게 세 개 팀으로 했어요 저는 이제 영어 팀을 인도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13명이 이번에 훈련을 받았거든요 온라인으로 그런데 13명인데 총 9개 나라였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온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저는 훈련을 인도하면서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좋은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기억하는데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랩런트가 의학 대학원을 갔는데 그 여자 랩런트입니다 그 여자 랩런트가 그 랩에서 만난 중국계 미국인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원래 크리스찬인데 이 랩런트가 복음을 전해주니까 답을 얻은 거예요 아 그래 맞구나 그래서 이 자기 여자친구잖아요 그 여자친구가 자기 이제 비전을 얘기하면서 나는 아프리카에 정말로 복음 전하는 성교를 하고 싶다 이렇게 포럼했는데 참 복음을 늦게 깨달은 이 남자친구가 그거 나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졸업하고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로 교수를 자처에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수 생활을 하는데 밑에 들어온 대학원생이 10년 전부터 예수를 믿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성경을 보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 특이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주위에 있는 에디오피아의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가보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랬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름이 티머티인데 티머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교수님이 한국에 학생이 가게 된 거예요 장학생으로 그래서 네가 한국에 가게 되면 거기에 꼭 교회를 가야 된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국에서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처음에 어학당을 1년을 다니고 그 다음에 본 공부를 하게 되는 곳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학당 마치고 오게 된 곳이 구미예요 구미 구미의 금호공대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까운 교회를 다락방 교회를 연결시켜줬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구미 예광교회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몰랐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미 예광교회가 우리 다락방 교단에서 에디오피아 담당하는 나라예요 할필이면 에디오피아 담당하는 나라 구미에 와가지고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죠 그 친구가 저희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훈련했는데 오전 시간에 연락을 늦게 받고 오전 시간 강의를 못 들었거든요 점심시간 이후에 참석해서 끝까지 메시지를 듣고 포럼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오늘 늦게 연락을 받아서 오후부터만 참석했지만 메시지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늘 들었던 이 메시지는 나를 위해서만 디자인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에디오피아에 필요하고 우리 에디오피아의 교회들에 필요하고 교회 리더들에게 필요하고 특히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다 숨어 있구나 제자들이 아직도 하나님은 현장에 제자들 많이 숨겨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운동하고 계시고 제자운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심부름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운동 또 24 기도운동 현장 전도운동 이걸 남겨야 돼요 바울이 남긴 겁니다 정말 복음을 사랑한다면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들은 역사의식이 있거든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뭐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역사의식이잖아요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이 이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40년 전부터 시작하게 하신 이 복음운동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커 올라오잖아요 1, 2, 3세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2세대쯤 되겠죠 여기 앉은 랩런트들은 3세대쯤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달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역사의식이에요 그래야 전도운동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이 일에 심부름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듯이 우리가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후대에게 전달하고 이 전도운동이 중간에 그치지 않고 주님 제림 오실 때까지 지속되게 하는 일에 심부름하시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사라지고 또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을 증가하기 원하시고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여기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우리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 일에 주역으로서 심부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시대를 보며 전도운동의 미래를 생각하며 주역으로 심부름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각 처서와 우리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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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사니 모든 그리스도로 천국 안에서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사니